신세계 인터내셔널 살펴볼게요. 17,000원이시고 비중은 10%, 3주 정도 보유 중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. 얼마 안 되셨어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이게 17,000원 구간이면 반등하는 구간이긴 한데 쭉 내려왔다가 계속 이 구간에서 반등하고 내리고 반등하고 내리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답답하네요.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전문가님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.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갈까요? 전략매도 의견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출식을 잘하려면 뉴스도 보고 아니면 신문이라도 보고 경제지라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. 뉴스 보면 요즘 무슨 얘기가 나와요? 명품도 안 팔린다. 명품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알맞이 붙어서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를 직수입해가지고 갖다 매장에 팔고 있잖아요. 백화점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오프라인 매장도 그렇고 온라인 파는데 자칫 명품도 안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패션 업계가 지금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. 잘 안 되는 주식을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내가 사면 올라갈까요? 물론 많이 빠지면 가격적인 매력이 올라갈 수도 있죠. 하지만 근거가 없잖아요.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어떤 근거 아니면 업황이 좋아진다는 근거 그 근거를 찾으면 이제 쌀 때 정도 사가지고 많이 빠졌으니까 그때 사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. 이게 주식 투자의 기본이에요. 그걸 모르면 주식 안 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잘 가는 인기 좋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. 물료도 괜찮은 주식. 물료도 가지고 있으면 한 50%, 100%는 기본 나는 주식들. 그런 주식이 많잖아요. 지금 패션, 오류 매장 관련된, 오류 관련된 회사를 물가도 높아지고 있는데 원제자가 하기 또 지금 한 빠지고 원가도 높아져 있고 이익을 내기 쉽지 않잖아요. 그리고 HTS 딱 보면 매출이 늘지를 않아요. 작년에 줄었다가 12%, 두 자리에서 5%, 6% 예상인데 이것도 안 나올 거예요. 매출이 늘지 않는데 이익이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본전이니까 전략매도 하고 이쪽 아예 관심을 끄시기 바라겠습니다. 전략매도 의견 드립니다.